경청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청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경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위대한 리더십의 지도자로 불려지는 잔 맥세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라 그랬어요 말을 할 때 딱 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죠 무슨 말이든 들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다 경청을 잘하는 자가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옛말에 말한 것처럼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넣어도 먹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에 굉장히 거부가 있었는데 그 거부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제 내용에 보면 이런 겁니다 그 초등학생이 아들이 열 살인데 아버지한테 용돈을 달라고 한 주에 용돈 지금으로 말하면 그 돈의 화폐가치가 약 한 1만 원 정도 그래서 1만 원 정도 되는 화폐가치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에게 2만 원 정도를 준 거예요 2만 원을 줬는데 이 아이가 신이 났죠 자 그리고 한 주가 지났어요 한 주가 지났는데 아버지가 열 살짜리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 그 용돈 준 거 얼마나 남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또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 대로 막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개를 떨구고 있으니까 아 돈을 얘가 다 썼구나 그걸 아버지가 알고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산 높은 데 낭 떨어지는 데로 가서 거기에 나무 하나가 큰 나무가 하나 이렇게 매달려 이렇게 뻗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여기다 매달려라 얘가 매달렸는데 손을 놓치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이를 매달려라 매달리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는 한 손을 놔라 아버지가 워낙 무서우니까 한 손을 놓고 오른손을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하는 말이 그 한 손도 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잘못했다고 아버지 잘못했다고 그때 아버지가 그 아이에 딱 내려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다음에 부자가 되려고 하면 내 손에 들어온 돈을 내가 나뭇가지를 붙잡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꽉 잡고 놓지 않아야 된다 그냥 있는 대로 헤프게 막 쓰면 절대로 너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네가 크게 돕고 남에게 선한 일을 하고 살려고 할 것 같으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는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꽉 붙잡아야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 아들이 아주 귀담아 들은 거죠 쉽게 말하면 경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가 억만장자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잘 들어서 그 말을 경청을 해서 내 삶 속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무가치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청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논리대로 생활하게 되면 결국에 실패하게 되죠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일천 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지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냐 좀 너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귀로 눈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을 내 마음과 저 마음이 교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의 마음에 담은 것이 내게 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마음이 진실된 마음인지 거짓된 마음인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기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로 하는 말인지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하는 게 경청이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가 뭐냐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경청이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말을 잘 들으려고 하면 누가 오르냐 그게 아니라 무엇이 오르냐 항상 우리가 할 때 내가 가까운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편협할 수 있어요 누가 오르냐 저 사람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이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멀으니까 저 사람은 좀 나하고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르냐로 하면 치우쳐서 잘못돼요 그런데 무엇이 오른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여기를 시장 통로로 오는데 누가 선거를 요새하면서 악수로 가더라고 악수로 가면서 가는데 딱 얼굴을 보니까 조희연 교육감이야 현 조희연 교육감이 여기 인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 속에서 성령도 안 받았는데 불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학교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아 그래서 됐다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가시는 분한테 차 좀 세우라고 그래서 세워놓고 내가 뛰어내려갔어요 뛰어내려가서 조희연이를 만났어요 내가 서울시령음악고등학교 설립자 장학일 목사입니다 우리 학교가 비리의 온상이라고 했고 당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학교를 당신이 확증도 안 줘놓고 폐교한다고 글을 올려 놓은 그거 맞죠 내가 했더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밑에 사람이 해서 그렇다고 우리 학교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랬다고 뭘 도와주냐 학교를 담한 거 틀어놓고 당신이 교육감이라고 한다면 이 학교를 하나 세우려고 하면 반듯하게 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학교를 통째로 뺏어버리려고 법인도 아닌데 관선교상을 내려보내고 니들끼리 우리는 다 빠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하고 학교는 엉망음악학교도 안 되고 월급도 니들이 준다고 해놓고 나서는 학교 돈 다 빼가고 이런 짓거리를 한 더군다나 지금 이 교육이라는 게 페미니즘에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걸 주장해가지고 동성애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에 교육감 잘 뽑아야 돼요 여러분 교육감 진짜 잘 뽑아야 돼 우리 아이들 다 병들고요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게 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생명 걸구라도 이번에는 교육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어저께 한참 하고 그러니까 막 동네 주민도 나오고 거기서 인사하는 분이 이제 여기 백합시장의 회장이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면서 여기 목사님이신데 이 지역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또 행동이 조금 좀 달라지대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가서 되더라도 학교를 반듯하게 살려놓으라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나는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시장에서 만나더라고 시장에서 이렇게 해서 헐마를 좀 허고 나니까 마음이 좀 시원하긴 한데 저 사람이 교육감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가졌냐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 잠원 18장 1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랬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여 여러분 며칠 전에 남부 재판을 했어요 남부 법원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판결에서 보니까 이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에 공익재바라고 인정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사기꾼으로 판결 났어요 거짓되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교직원 공제에 넣었던 선생은 다 가짜다 돈을 몰아내고 해라 다 물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26명의 가짜 교원을 집어넣는데 그거를 교직원 공제에 넣어가지고 융자도 엄청나게 받아갔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교육청에 그 사람들하고 시민연대인가요 전교조회들하고 다 짜가지고 우리를 사기 행령 배임으로 다 몰아버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영안 있고 경청할 줄 아는 우리 교인들은 흔들림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재판에서 물론 검찰청에서 다 100% 혐의 없음 고등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다 이렇게 끝났지만 이거는 이제 어디서 고발한 거냐면 교직원 공제에서 고발을 한 거예요 교직원 공제에서 교직원 공제에서 돈을 애들이 가짜 교사가 돈을 융자해 갔으니까 17억 4천을 융자해 갔으니까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고발한 거예요 그게 이제 승소한 거죠 교직원 공제에서 100% 승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이 아닌 거 확실한 거고 거짓된 거고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 교육감이라는 작자가 개들을 편을 들고 우리가 얘기해도 우리 말을 안 듣고 그러면서 학교를 망가뜨리고 학교를 통째로 먹어버리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는 자는 미련하고 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판결이 나고 다 듣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예배들로 갔던 우리 이창웅 국장님이 진짜 불교신자거든요 어마어마한 불교신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불교를 딱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희한해요 목사님 내가 불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목사님한테 핸드폰이 온대요 와가지고 전화 온다 그런데 이분이 딱 거기서 조사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빌이나 돈 한 푼 이런 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분이 결국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잖아요 우리 최병일 권사님이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식사당번인데 식사당번 하고 가지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가더라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할 때 잘 이게 경청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그 열한기 3장 16절 이하 28절을 보면 거기에 기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두 기생이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아이를 둘이 동시에 낳았단 말이에요 아이를 동시에 낳았는데 한 여자가 술을 먹었는지 잠보릇이 고약한지 아이를 깔아서 죽였다고요 눈 뜨고 보니까 자기 애가 죽은 거야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애기를 똑같이 낳았는데 잠을 콜콜 자고 있고 애기는 살아있는 거야 그때 얼른 바꿔치기 한 겁니다 요즘처럼 CCTV 있는 것도 아니고 DNA 조사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내 애기다 그런 거예요 이 여자가 자서 일어나서 보니까 젖을 먹이려고 보다 보니 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 애가 왜 죽었어 하고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야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 애기라고 이거 네 애기 아니냐 무슨 소리냐 이게 우리 애기다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솔로문 앞에 갑니다 솔로문 앞에 가서 서로가 자기 애기다 자기 애기다 하니까 이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경청하는 마음이에요 경청하는 마음 마음을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솔로문이 저들의 서로 주장하는 얘기를 귀담아 딱 듣고 나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니 저 사나기를 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저 널판지 위에 아이를 눕혀라 눕혀라 그리고 여봐라 예 큰 칼을 가지고 와라 큰 칼을 가지고 와서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하니 이 아이의 반을 잘라서 반반씩 나눠가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생생활한 여자 하나가 자기 아이도 죽었는데 옆에도 죽기를 바라는 마음 있잖아요 누구든지 한국 사람들과 비슷해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아이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그런데 진짜 엄마는 펄펄 뛰면서 아닙니다 제 애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인의 애입니다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여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한 겁니다 내가 거짓말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의 솔로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읽잖아요 그 여인의 마음 아니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 속엔 진짜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봐라 이 아이를 저 여인 죽여선 안 된다고 하는 여인에게 줘라 저 여인이 이 아이의 엄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뭐예요 지혜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진실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손해본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우에 있는 지도자들이 듣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진실 정직 그리고 신뢰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마음에서부터 읽어낼 수 있는 경청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게 되면 사람들은 실패를 계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솔로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됐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경청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경청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마음과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냐 이런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이걸 무슨 게시라고 하냐면 자연 게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꿈이나 이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 음성을 듣는 것이 자연 게시고 우리 요즘에 보면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연 게시예요 그런데 그거는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게시가 있어요 특별 게시 특별 게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게시예요 한 번 딱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더라도 이 말씀 속에서 누구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성도들이 어제도 제가 신방 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과 나와 영적으로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여기 와서 예배드려도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 교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응답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경험하는 거예요 신방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과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끼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깊이 맺어져서 계속 이렇게 유무상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열매 없어요 예수 믿어도 응답도 없고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질 않아요 교회 직분을 받았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솔로몬이 그런데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경청한 사람이었을까?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열한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요하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 애굽이에요 애굽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지키려고 하면 저 애굽과 아주 가까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전정하신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주권하고 있다고요 통치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잔머리를 골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굽왕의 딸과 결혼을 해요 애굽왕의 딸과 결혼해요 뭐죠? 이게 결혼을 함으로써 자기 장인을 잘못이니까 자기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방 나라의 왕과 교제를 해서 결혼을 하면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종교 우상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하고 저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해서 내가 전도하면 되지 물론 전도해서 좋은 신앙 가지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가정하고 불신앙의 가정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랑끼리만 관계가 되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집안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전통적인 어떤 것들도 같이 갖고 들어온다고요 제사라든지 또 뭐 그 습관 그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 그냥 들어오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같이 섞여 버리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싸워도 막말은 안 하거든 그런데 거기서는 막 말도 나오게 되고 때로는 거친 행동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종교까지도 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게 우상의 아주 아지트거든요 이 우상이 거기까지 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라고 하는 거죠 열한기상 3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요호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이세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항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렸냐 산당에서 드려요 이 산당은 뭐냐면 애굽에서 들어온 우상의 재단이에요 우상의 재단 그런데 크게 우상재단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천번제 그러니까 이 재물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여기 워낙 산당이 크니까 거기서 한 번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다윗이 명령한 대로 아버지의 법도를 그가 지켜요 그런데 뭐가 거기 들어왔냐면 지금 혼합종교가 들어온 거예요 유일신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혼합종교에 들어와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죠 열한기상 3장 4절에 보십시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제 내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더라 역대 1장 6절에는 여호와코 해막 앞에 있는 노체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에 지금 종교가 혼합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했더니 그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솔로몬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열한기상 3장 15절에 보면 그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넘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문외적 표현이죠 우리가 백만장자 그러면 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만원이 지금 뭐 부자입니까? 백만장자다 이 사람 백만원 가지고 있어 부자로 여기 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만장자의 문외적 표현이 뭐냐면 거부 부자를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흡족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백성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어서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7장 14제를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신정정치에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정치에서 이제는 왕정정치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로 이스라엘나라가 바뀌어지게 될 때가 되면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자를 세워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해라 이방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절대 타국인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서도 그 아내가 이방여인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세 가지 너 세 가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하지 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보이실까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주지 말 것이여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요하께서 너에게 이르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사력을 지나치게 강하게 하지 마라 군사력을 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을 키워서 애굽하고 동맹 맺어 가지고 크게 힘을 키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거 왜냐하면 군사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싸움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나라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사력을 강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미혹되지 되게 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아내는 그냥 하나만 둬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째는 군사력을 강하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너 개인을 위해서 부를 지나치게 축적하지 마라 돈을 많이 갖지 마라 여기 보십시오 17절 끝에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딱 했어요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지나치게 내가 군사력을 강하게 하지 마라 두 번째 가서는 너의 아내를 일부일처 이리로 가라 세 번째 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나치게 너를 위해서 부를 갖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예수마을교회 교인들 같으면 다 하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청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야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솔로몬이 기부원 산당의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스라엘 왕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보십시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만 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여기 보면 군사력을 엄청 강하게 얻어요 막강한 군사력 이게 기마부대죠 기동성이 굉장히 빠른 그런 이런 병사를 지금 키워낸 거죠 여기 보면 마병이 만 2000명이다 여기 마병이 뭐 1400대다 기마부대가 막강하다는 것은 기동성이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킨 사람이 솔로몬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얘기한 대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 영적 단계가 단절된 사람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모같이 흔하게 했다고요?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은금이요 돌덩어리같이 이 사람이 쓰는 거예요 보세요 백향목을 평주와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나무 중에 가장 비싸고 좋은 나무가 백향목나무예요 쓸모없는 뽕나무같이 그냥 얼마나 이 돈이 많았는지 백향목을 다른 데서 이렇게 수입해서 오고 쓰는데 이걸 뽕나무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애에서 사들였으나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국에서 사들인 병건은 한 대의 은 600세계리여 말은 150세계리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이 모든 왕들과 아람왕들을 위하여 그들을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엄청난 비싼 가격의 말들을 사들이는 거예요 명마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병사도 많고 개인의 치부하는 돈도 많이 가졌고 거기다 아내는 또 많이 뒀을까 적게 뒀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왕상 열한기상 11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왈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의를 사랑했으니 곧 모합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에 있는 여자들을 하나씩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나라를 우리 전쟁하지 말고 이렇게 관계성 있게 살자 능력도 좋고 힘도 좋지 여러분 2절 보십시다 요하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해 이스라엘 자선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셨으나 너희가 결혼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온다 이방신을 그러니까 그들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지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보세요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왕은 시작 후궁이 몇 명? 700명이요? 700명이요? 첩이 몇 명? 300명 여러분 이런 남자하고 살겠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요? 주일학교 걱정 안 해도 되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원리 법칙에서부터 돌아서게 했더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들고 예배도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경청이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의 자선대에 갈라지는 거예요 둘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그 나라를 세우고 남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루오보암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유다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둘로 쫙 갈라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일법서에 등사본을 레이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레이사람인 제사장을 옆에 두고 솔로몬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고 일러주었는데 그거 안 하는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안 된다고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그것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 주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왜 가정이 다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우냐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단절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있다고 되냐고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교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 역사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지켜 행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빼불러 주시는 거지 그것이 없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산다고 해서 이게 부부예요? 사랑이에요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서로 간에 서로를 이해해 주고 그냥 이러면서 잘 이렇게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주는 그 가정이 진정한 사랑을 갖는 부부가 되는 것이지 결혼해가지고 호적이 올려줬다고 해도 서로 싸우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내 주장만 피고 살면 호적상으로는 부부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이나 모든 삶이 서로 이 사랑이라는 게 유무상통이 안 되니까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았다 해도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흘러들어가는 걸 자식이 느껴야 돼 그래야 이게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라고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주길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면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고르노서 1장 23절로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면 하면 이렇게 경청이 잘 되어줘야 된다고 경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내가 여러분 사람이 그냥 가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사암지나 불교나 캐톨릭 같이 내가 고행을 해야지 행위로 내가 선행을 해야 죄가 사암받아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 아니겠어? 행함으로 내가 의로워진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 내 죄가 용서받겠어요 누가 그 기준을 정해놨나요? 몇 년이나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면 죄가 용서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죄를 죄되게 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근데 얘기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내가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해 줬다 그래서 너는 내가 샀다 이거예요 샀다 죄의 사람을 사서 너에게 자유를 줬다 해방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게 뭐냐 지혜예요 지혜 이걸 모르고 그냥 율법적으로 행위로만 주장했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다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을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경청하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잘되는 거예요 열한기상 3장 10사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안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다 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땅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잘되게 되는 겁니다 잘되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되겠네 부모를 잘 모셔야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가족에 가서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알고 또 아이들도 내 마음을 알고 그러면서 이 경청을 잘하게 되잖아요 그럼 가정에 뭐가 없어져요 분쟁이 없어지고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경청을 잘하면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런 거 갖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잘되려고 하면 잘 듣고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 야구부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저는 우리나라가 바르게 되려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훌륭하게 100년 되기를 바로 쓰려고 하면 교육이 살아야 돼요 교육이 교육이 바로 돼야 돼요 아멘 네가 올랐냐 내가 올랐냐 이것 갖고는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이런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우리는 그래서 분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갈라지질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이것을 냉정하게 보고서 서로 대화를 잘 해나가길 바르면 네가 틀렸어 내가 옳았어 이렇게 하면 절대로 화합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 좋은 일꾼도 뽑혀지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좋은 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인재를 키우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경청을 잘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